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무래도 저희는 같이 오래 작업한 무용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일적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굉장히 친한 가족 같아서 작업하는 내내 굉장히 즐겁게 저희 작업을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극석에서 한다고 해서 의자에서 아니야 짤 짤 우리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 단장님이 금방 하기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한테 잘 맞게 나오신다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은 힘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 다크스포츠 문단에 있는 박지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연이 너무 몰려서 많이 하게 돼서 안무가님이 안무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그래도 저희 신경써주시려고 해주시고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서 저희는 다크스포츠 문단에 있는 박지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크스포츠 문단에 있는 박지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크스포츠 문단에 있는 박지옥입니다 제가 키가 엄청 커요 75인데 이제 남자 모형수랑 차이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제가 힘든 것보다는 남자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되게 저 혼자서는 못해보는 테크닉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 되게 잘 맞춰주려고 한다 나한테 잘 맞춰주려고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